물어줘 위에 여기 어이 쭉 빼네 그렇게 도망가면 이기냐? 이기냐고 누나 죽여버려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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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져 지져 물어 뜨네 좀 흔퇴하는 거 봐야겠다 이지 깟깡 진짜 깟치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어휴 레이스 레이스 노가비야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아니 윤호야 진짜 느낌 존나게 없다 그냥 어떻게 죽어버리는 수가 있냐 위에 레이스 필 레이스 필 진짜 안 되네 진짜 맛있다 네 뜯으러 가야겠다 또 야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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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아 물어 오른쪽 하나 낙하 위에 밀어 위에 얘 하나 끝이구나 얘나 내려갔어 내려가네 서로 적힌가 뭔데 오른쪽에 아래 둘 그냥 내려갈게 나도 반대로 내려갈까 이게 내려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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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맞는다 레이스 포라 들어갑 들어갑게 잘 잡을게 골초 잡아버리시네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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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뒤져 내꺼 배터리 필요하신 분? 뒤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? 전 필요없습니다 배터리 빵개요 배투기 줄게 구라 또 치는 애 구라이냐? 와 진짜 야 이제 구라도 쳐? 쟤 얘는 그냥 걔도 아니다 그냥 너 제발 물어 그거 먹고 와야래 어 네 저기 갈게요 뭐하더라 으잇? 세 명이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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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윈스 시합 받을게요 아유 매섭다 진짜 너무 쉽다 짜증나 에펙 잘해지는 범 게임을 쉬면 됨 뭘 쳐다보니 쟤 까만한 식이야 게임을 하러 에펙 바로 세 명이다? 세 명이다? 또 왔죠? 세 명이다 выпол 세 명이다? 제일 낙합니다. 인정이에요. 형이 스타트 했었으면 지구 정복했겠네. 스투 한 애들 스투 처음에 한 애들 다 성적 좋았어. 그치? 첫날에 성적 좋다. 이제 스투를 버리니까 성적이 막 개떡이 되는 거지. 스투를 했으면 이 친구 좀 쏠게요. 난 여기 싸움이 제일 싫어. 머리만 내밀고 각 야무치네 진짜. 진짜 야무치데? 야무치야 이거. 와 머리만 백곰샷 진짜 이거 탔지? 진짜 이거 못 맞추네. 이걸 왜 못 맞추지? 윤호야? 못 맞춘다. 여기 딱 다 보이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대박 에피. 아 나 크리버 맞았어. 아 진짜 제발. 레이스 117. 못 맞추네. 이걸 왜 못 맞추지? 유노야? 아 나 크레이버 맞았어 아 진짜 제발 레이스 117 여기 크레이버 와 저거 브라 두 대 브라 그녀석이야 그녀석이라고? 아니 진짜 그녀석 아 진짜 좋네 이 안에 들어갔다 뭐하는 새끼지? 아 곱게 뒤지지 그냥 아 이렇게 칸이 작아 저 유노새끼 살리고 계십시오 아래 다른 팀 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 지랄 얘네 올라온다 확인하나 에임이 좀 아프네 네 얘네 올라왔다 와 엄청 잘 쐈다 미쳤다 크라백 왜 안돼 얘네 한 대를 못 맞추네 웃긴 애네 한 대를 못 맞추네 웃긴 애네 하나 죽였거든요 우리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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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왼쪽 왼쪽에도 왔어요 자 반대 반대로 쉴게요 둘 다 녹아 레버도 녹아 레버도 컷 비스 깟까 아 얘네 너무 맛있다 진짜 당연하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겼어 너무 이상이잖아 미안해 지금 뭐 미안하진 않아 아니 뭐 너 위험하다 아니 궁을 쓰고 가네 아니 궁을 쓰고 가네 진짜 야무지게 죽네 맞고 날라져버리네 힐러 오면 알 수 있지 우선이 좀 피하라고 왼쪽으로 하나라도 가 하나라도 가 하나 슬슬 아 okay 70 명 레이스 뭐야 여기로 가는데 훠허 흠 기불라 이거 태워버려 아래 3명 아래 빼빼라 아 이거 마티비 참 아 탔다 야 기다려 나 이거 안에서 때릴 수 있거든 야 야 지붕이들 중신들 상대 상대 홈 상대 감사합니다.